자 이거는 공부하기 쉬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네요. 이 자식이 신통치 못해요. 재산 물려주면 그 적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할 수 있지. 자 여기서 글자로 보세요. 갑이 얼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맡길 때 맡겨둔다는 표시를 한다 한다 한다. 이게 신탁등기에요. 맞아요? 그러면 2번에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신탁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탁원부 신탁원부 제3체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보세요. 이거는 소유권 뭐다? 이전. 이거는 무슨 등이다? 신탁. 등기가 2개입니다. 2개인데 이리로 가세요. 가니까 번호는 몇 개? 등기는 2개인데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 그러니까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그러면 이해했다 안 했다? 그림으로서 이해되잖아요. 빨리 이해했다 안 했다? 해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글자로 봅니다. 등기는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신청서는 몇 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니다.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의 수탁자다. 오더바이더? 오! 그럼 수탁자가 한 명일 수 있지? 맞아. 수탁자가 열 명일 수 있다. 있다. 그럼 소유자가 몇 명? 열 명. 그럼 다시 합니다. 공동소유이다. 아니다? 이다. 이때 공유로 한다? 합유로 한다? 이게 합유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공시법 시간에 합유는 두 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아까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를 하거든. 그때 뭐로 한다? 합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뭐로 등기한다? 합유. 그러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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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으로서 확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법에는 이렇게 놓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신탁 등기를 하면서 이랍니다. 횡선어로서 양 등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부른 겁니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지? 잡았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올게요. 지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그러면 출제의원이 시어문일 때 이 글자를 그대로 쓴다니까. 그러면 이걸 답으로 만들지는 않겠지. 왜 답으로 만들지 않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일권의 신청정보로 일괄화 신청한다. 어디다? 이걸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뭘로 만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거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권의 신청정보로 일괄화 신청하여야 한다. 어디다? 이 경우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어디다? X.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여기서 답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일괄 신청한다 해서 답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각각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답으로 만든다니까. 맞다? 안 맞다? 됐어요. 출제의원의 머리가 좋을 것 같아. 제가 머리가 좋을 것 같아? 쟤를 출제의원으로 해주면 제가 진짜 기가차게 문제를 낼 텐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 어려울 것 낼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예요. 자격증은 그냥 우리가 할 때 1년 교육 받으면 그냥 자격증을 주는 게 맞아요.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은 거거든.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현업에 가서 계약서를 많이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역량이다. 역량 아니다. 역량. 그걸 카트시킬 필요는 없지. 우리가 만약에 무슨 사법고시시험을 친다. 의사시험을 친다. 그러면 엄청 어렵게 내야지. 그런데 이런 자격증 시험은 어렵게 낼 필요가 없지. 그러면 자동차 정비기사를 한다. 그런 문제 좀 어렵게 내줘야지.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엄청 쉽게 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그럼 1년만 딱 공부하면 자격증을 주는 때마다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제가 또 말할게요. 만약에 자격증을 타고 현업에 가면 가장 중요한 과목은 세법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중요한 과목은 공법입니다. 공법. 맞아요? 네. 막말로 할게요. 절대 선생님한테 이르면 안 됩니다. 민법. 쓸데이 있다 없다? 없다.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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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이 있다 없다? 없다. 쓸데없어요. 그런데 등기법은 크게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법과 공법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세법도 40문제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법도 등 달아서 40문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참 잘못된 게 많아. 가면은 집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게 세무거든. 맞다 맞다? 맞다. 그럼 토지를 사고 팔 때 개발 이런 거잖아요. 공법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민법은 민법 학회의 발언권이 세다 안 세다? 세다. 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등기법은 학회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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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많은데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열받아만 안 돼요. 현실에 딱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 항상 사회는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거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이거는 하나를 더 첨부시킬게요. 공매처는 권리 이전의 등기와 공매 등기의 말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다가 공매 등기의 압류 등기의 말소 하나가 빠졌네요. 압류 등기의 말소 하나가 빠졌어요. 권리 이전의 등기와 공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한번 확인을 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